이 놈이 화초장을 집어치고 가면서 잊어버릴까봐 와면서 가는디 화초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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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를 얻었다 어었네 어머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기가 악상에나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당장 존장 아니다 화초장 왼장 아니다 총장구들 짱 아니다 네놈이 거꾸로 훔치면 너도 모르겄다 사마토 초장판 아이고 이건 그것이냐 박각하여 저게가 눈 닫았다 아이고 이건 무엇이냐 저의 집으로 들어가면 약속에 나와라 집안 어른이 어디간 다가진 구멍이라 부들어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미세븐 화이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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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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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